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없나? 다 간다 나 인터뷰한다 어? 저 학생들 있다 아 못 물어보겠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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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 학생 남학생 저기요 혹시 암이세요? 근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학생분 학생 안돼 아야 안 될 거 같아 아야 안 될 거 같아 아야 안 될 거 같아 아야 안 될 거 같아요 아